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도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 수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아멘 먼저 기도 제목 중요한 부분들부터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군성교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hasta mañana tenemos el entrenamiento para los ejércitos militares 정말로 우리 군에 들어가 있는 우리 remnant들도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도 군성교사로서 기중한 은약을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que todos los ejércitos y todos los soldados puedan aferrarse al pacto en este momento 내일 고동부 자체 수련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mañana tenemos el entrenamiento para lo de secundaria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es un tiempo muy importante para ellos 우리 고동부 아이들이 정말 정확한 은약 가운데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7회 하나 선교대회가 이번 오는 주일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카실이라는 주제로 선교대회가 진행되어 집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선교의 현장들을 함께 포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중요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제7회 하나 선교대회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사회 가는 것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선교가 안되어지는 건 아니죠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한 계획들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많은 스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고 또 선교 현장의 제목, 기도 제목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게 됩니다 가는 것보다 더 큰 응답들이 또 선교대회 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 동안에 중남미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아침 시간, 점심 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del tiempo de la mañana hasta antes del almuerzo 그래야 그쪽에 저녁 시간에 모여지니까요 그래서 중남미 46개국이 있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곳은 다 연결해서 함께 훈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dentro de los 46 países latinoamérica tendremos algunos asistiendo a este entrenamiento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지금 전체 한 몇 년 13만 정도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새 지금 133만이 기독교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신학교의 신학생들조차도 이제 지원하는 학생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의 구조를 역piramide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 dice que la estructura de la organización coreana está yendo a una pirámide invertida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교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들은 교회 운영이 안 돼서 너무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또 실제로 목회보다도 다른 부업들을 가지고 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hemos llegado a la situación que los pastores no solamente tienen un trabajo sino que otro trabajo para mantenerse en otras palabras el futuro nos conlleva a la dependencia 교회뿐일까요? será la culpa de la iglesia?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미자립이 아닐까요? no solamente en la iglesia está esto sino nosotros mismos estamos en la dependencia 정말로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모든 것 될 것인데 우리가 현장감이나 현장이 크게 보이고 문제 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늘 흔들려서 중요한 응답들을 놓쳐버리고 어떤 면에서 그게 개개인이 미자립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인 힘이 전혀 없이 현장에 동화되어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요 결국은 세상에 종로를 타는 거죠 영적인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안다면 미자립에서 자립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 개인 또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시간들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도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미자립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이 미자립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이 미자립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제대로 체험해 주신다면 우리 개인 또 미자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교회도 미자립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먼저 아실 것은 악한 사단도 시 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하였잖아요 나 중심한 것으로 악한 사단이 속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인 것으로 사단이 속였고요 먹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결국은 나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사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사단은 크리스도로 말하면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어둠, 캄캄해지는 것이죠 아담하오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했잖아요 육안은 밝아지고 영적으로는 캄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요 그리고 완전히 시대 자체가 네필임에 빠진 겁니다 사람의 제약이 간령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창세 6장입니다 모든 것이 네필임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내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자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걸려들고 이 악한 사단이 3장, 6장, 11장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의 13장, 16장, 19장으로 파고들었죠 그리고 이것이 개인 멸망 6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이것을 아주 고급화시켜버렸어요 한국과 일본은 사실 고급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부분들을 완전히 고급화시켰는데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 고급화시켜버린 거예요 실생활과 너무나 가까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끌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명상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실은 악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세계가 잡힌 겁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접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근세가 주어졌는데요 그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근세를 가지고 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다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근세를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기도에 축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요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삼저주를 해결하시고요 삼저주는 무엇입니까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문제 desastres, infierno y satanás 그리스도께서 이 삼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리스도가 이 삼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함께 그 음아만 배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그 배경은 바로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음아만 근세와 함께 그 배경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함께 신분과 근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누리니까 결국은 여기에 완전히 이 악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세계화시켜버려요 사단이 일초만 역사해도 전세계로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못 누리니까 사단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세계화시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이것에 대한 너무나 확신이 있고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을 믿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세계로 펴드려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도 속에 주셨는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치고 있는 겁니다 다 위자리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는 여기에서 이 비밀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축복의 비밀들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시대였죠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신분과 근세를 주셨는데 이것까지 세 개 보고 말하고 주셨는데 이것을 못 누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낙은의 시대를 보내는 겁니다 애급의 노예되었죠 조금 깨닫게 되니까 또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또 교만해가지고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어요 나중에 로마에 속국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그네 시대를 그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계획들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세 개 보고만약을 주셨잖아요 es que Dios, el plan de él, la bendición de él era Génesis 12, 13, desde el comienzo es que de ti, las naciones serán benditas 이 사실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안 믿으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포로가 될 수밖에,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셔서 이것을 이루고요 es que Dios, los envían como esclavos para cumplir esto lo que había dicho diciendo, colonizados y cautiverios para cumplir esto lo que había dicho 어떤 분이 어제 어떤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세 개 보고만하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 개 보고만 성경이 어디 있나요 장세기 1장 27, 28절부터 세 개 보고만약이에요 Génesis 1, 27, 28, está la mensalización mundial ahí también 성경에 세 개 보고만다는 단은 없지만 1장 27, 28절, 그게 세 개 보고만약 아닙니까 Génesis 2, 13, es el pacto de la mensalización mundial 그렇다면 성삼이 하나님의 말은 없죠, 성경이 없어요 아니, 세 개 보고만한 성경이 없다면 성삼이 하나님의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귀주한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부른받을 때부터 이 축복 가운데 부른받은 이것을 놓치니까 나그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개 보고만 해야 되니까 노예로 보내서라도, 포로로 보내서라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의 기적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듯이 있어요 그래서 continuamente se repite este sufrimiento 세계에 보고만 하는 부분들, loco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증거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해보게 나갔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세 권력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중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황이냐, 황제냐, 그 싸움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교황의 권위와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을 정도가 되었어요 구교를, 신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우리는 개신교한다면 다 개신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교한다면 전부 다 구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권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천주교는 돈을 내보내가지고 지역적으로 교회를 짓잖아요 그래서 estrategicamente, ¿qué hacían? vamos a esa región, damos todo el dinero para que construya su iglesia ahí 한번 사제로 부른받으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완전히 다 책임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심자랑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게 중세 시대, 근력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에 있던 것들이 바로 교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간역사의 고력이라고 교회사 속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황제가 교황 앞에 3일 때 교황을 찾아갔는데 교황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성직 임명권에 대해서 서로 다투다가 황제가 결국 교황이 성을 문 닫고 아예 황제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 눈 오는 날에 3일 동안에 황제가 성 밖에서 결국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그 임패범, 그 임패범, 그 임패범, 그 임패범, 그 임패범, 그 성직 임명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 중세 시대, 근력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 속에서도 소수의 루트 같은 사람들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귀중한 증거들도 나타내죠 그 이후에 분열 시대가 왔어요 이 이후에 분열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 삼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도 что 말하는데요 나그네 시대, 근력 시대, 분열 시대입니다 그 엔터илли 황제시대, 그 안에 Makes Beltन니까 그 루트로 말며 종교 계획 일어하고 Renaissance 시대와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땐 루트로 그리고 shin에 연결이라고 했죠 교권화가 된 겁니다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개교회화 되니까 교회들이 미자립에 빠지게 된다 또 한 번 보십시오 이때 교회의 가장 최고의 근위가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교계획 protestante 종교계획을 일으켰잖아요 교황의 근위에 반대하면서 종교계획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분열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분열 시대에 대한 선언을 통해 보컬이 있었어요 그게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는 것 그게 교회안의 어떤 면에서 종교계획이 찾았던 것처럼 교회안의 다수주의 다수결, 민주주의가 교회안의 교황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절차하게 하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들마다 문제는 뭡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 모르게 다수결이 교회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만큼 하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차하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소와 갈렙 두 사람이 가난한 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노했는데 요소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난한 땅에 우리가 주신 밥이다 했어요 여론 따라가자면 10명의 정당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요소와 갈렙에게 일어났어요 진짜 안타까운 부분들이 교회 안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뭐 투표하자는데 아니에요 교회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도 마찬가지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해서 결정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는데요 claro, utilizamos ese método porque solamente está ese método 아니에요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의견들 있지만 그 의견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es que tenemos que ver todas las cosas para que Dios esté agradado 여러분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투표하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no digan estas cosas vamos a votar 그게 아니라니까요 eso no es cierto 모두가 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부분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의 일을 vind하는 것이다 무엇일까 이 부분은 여러가지 부분을 하죠 그것이 바로라는 연구에 있기를 하죠 그 교회에 대해, 그 교회에 대해 의회가 그 교회에 대해 의해서 그 교회에 대해 의해 의해서 그 교회에 대한 의견에 의회가 그 교회에 의해서 의회가 그 교회에 의해서 의회가 그것은 인류에 의회가 정말 우리가 성사미 하나님과 신분과 건세 이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 각인 뿔이 체질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속에 그대로 들어갈 수 밖에 이번 주에 우리 이재철 장로님 교회장 있었죠 제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쭉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제 마음에 왔은 것이죠 요셉이 자기 해고를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자기가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난한 땅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안 겁니다 해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가난한 땅에 가지고 나가는 것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굽의 시신을 애굽왕 바로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땅에 장례를 지냈거든요 그 할아버지 이삭의 시신도 가난한 땅에 묻혀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신도 가난한 땅에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결국은 언제 가지고 나왔냐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 13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야굽의 해굴, 뼈들 가지고 뼈들 가지고 가난한 땅에 묻히게 되었느냐 요셉은 지도자로서 죽을 때 요셉의 시신도 그때 비로소 가난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보십시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400년 애굽의 생활이 400년 그리고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계속 갖고 다니었어요 그리고 40년 전에는 440년요 그리고 요셉이 지도자 되어서 결국 죽을 때 지도자로 통치한 때 한 20년 되니까요 요셉은 지도자로 통치한 때 한 20년 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460년이죠 어떻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재산을 물려 전달하기 위해서 또 뭔가 가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수준이었을까요 acaso solamente fue el nivel de dejar algo una herencia una enseñanza 미세네랜 아니에요 그들은 은약이 각인뿐이 체질 되었고 그러니까 460년 동안에 계속되어진 것 460년 se transmite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신분과 건세의 축복이 각인뿐이 체질 되어져 그는 이 시대 속에 이스라엘 역사들이 멸망받았던 것처럼 여기에 똑같이 우리도 빠져들 수밖에 없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은 결국 0.1%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먼저 중요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 나오게 되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중요한 것은 돕는 교회가 나오고요 도울 제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경제 팀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4.11-28-30 기건들을 쓸 때 안디옥 교회가 돕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4.11-28-30 cuando tuvieron este tiempo para dar un sistema fue levantado la iglesia de Antoquia 4.11-9-11 보면 도울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준비하신 것이죠 오늘 Romano 16-23 보면 이미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팀이 16-23 야 이 23년 가이오 나오고요 여기 재무장간 에라스도와 구하도도 나옵니다 이미 팀이 되어진 사실 보게 되요 야 había un equipo para esto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만남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흥금에 대한 시스템 구축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되길 바라고요 이 때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요 초대교회는 이 콘텐츠가 바로 복지와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가장 간단히 예로 사도행 3장 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입니다 desde nacimiento nació 고호 vivió y nació de un destino y apuesto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했냐 성전 미문에서 구걸 너무 잘 선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늘 성전을 왔다 하니까요 거기에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봉사도 필요합니다 물질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교회도 가져야 될 콘텐츠 중의 콘텐츠 업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직 봉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3장 6절 에체스 3장 은가금은 내게 없다 그나 내게 있는 것은 이리게 준다 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물론 육신적인 봉사 해야 합니다 물질 봉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크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콘텐츠 중에 콘텐츠 여기에 플랫폼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개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플랫폼이 나옵니다 es que cuando tenemos este sistema personalmente y también como equipo y también el contenido aquí sale la plataforma la misión y dentro de la misión está el internado también y por ese internado ahora hay un forum que podemos hacer no solamente es por la iglesia sino que individualmente cada uno tercero 여기에 힘을 얻게 되는 것 y ahí recibiremos fuerzas la iglesia recibirá fuerzas 여러분 성게 보면 사도행전 은 두 사람 의 인물 중심으로 es 사역 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 는 Pedro 의 사역 antes en primera parte de Hechos está Pedro y después posteriormente está Pablo pero sabemos que Pedro era muy terco y también era muy ignorante y Pablo en ese momento era una de las personas más inteligentes pero Dios utiliza las personas también con gran ignorancia y también las personas inteligentes vean el ministerio de Pedro el pacto del Calvario el pacto del Monte Olivar el pacto del Aposento Alto de Marcos eso es lo más importante en el ministerio de Pedro que es el Monte del Olivar Cristo y fue dada la misión en el Monte Olivar y este reino de Dios solo el Espíritu Santo a través del Pacto del Monte de Apos reino de Dios solo Espíritu Santo es que lo ha terminado todo con solo un y Dios nos ha dado una misión y ese es el reino de Dios eso no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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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o a través del Espíritu Santo y eso es lo que Dios nos dio como fuerza y esto fue con Pedro y conectado a Pablo también 4 13 1 4 16 6 10 19 1 7 여러분 잘 아시죠 성교사를 내보내기 전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것도 검식하면서 여러분 검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 것인가 필리포 지역의 큰 역사 이전에 중요한 문이 자체로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 것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antes antes se abrieron las puertas de Filipos recibieron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orando en ayuno también antes que recibieron las respuestas importantes fue antes del bautizo de Juan fue el bautizo del Espíritu Santo que el ministerio de Pedro continuamente se conecta en donde Pablo 25 25 26 같이 모든 성도 연결된 거예요 25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versículo 25 que estaba escondido el misterio oculto desde tiempo eterno que estaba oculto lo que se aferraba Pedro lo que tenía Pablo 이게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게 우리 개인의 힘 이 이게 교회의 힘 이 이 교회의 힘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다른 거 다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 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거 좋은 거 할지라도 이 사실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사실 안에 하나님 모든 걸 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는 오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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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ntes de la segunda venida del 성령 Jesucristo tenemos que solo Cristo solo reino Dios solo Espíritu Santo 정말 이 축복 의 비밀 이 바울 에게 그대로 연결 되었고 이게 Roma 성도 에게 그대로 연결 되었고 이 también el equipo de romanos 우리 교회의 힘 되었고 esa fuerza nuestra iglesia fuerza de los creyentes tiene que salir de aquí la conclusión 여러분 세 가지 방향 포인트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tres puntos en esta dirección tenemos que tener como comenzó todo 안 되는 곳 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보면 안 되는 것 진짜 Nobody 뭔가 안 되는 곳 에서 사실을 가지고 최고로 나가면 됩니다 algo que no funciona llevar lo que es real y también lo verdadero mejor viendo la realidad yendo a lo mejor entonces el Nobody se vuelve a everybody segundo punto ¿con qué punto vamos a disfrutar de esas tres direcciones primero comenzamos en las cosas que no están funcionando en la iglesia en el trabajo en la casa hay lugares vacíos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llegan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 esas son las cosas importantes que Dios ve tenemos que aprender lo que hay en lo vacío 여러분 busc las cosas vacíos ahora mismo en ese trabajo las personas te van aceptar en la iglesia en la iglesia en la iglesia departamento hay cosas vacíos en cada lugar que tenemos en la iglesia tenemos que ayudar y aprender sobre eso tercero hay muchos enfermos espiritualmente y se levantarán más de ellos que no podemos llegar a dejar en vano y verlo debajo a estas personas hay muchos que sufren espiritualmente ahora mismo y hay otros que están siendo afligidos espiritualmente y ellos tienen que venir a la iglesia recibir sanidad entonces no lo dejen así en vano no lo dejen debajo allá porque Dios ve como gran importancia a través de esa vida pareciera un ministerio pequeño pero esto será una fuerza y cambiará el ambiente de la iglesia y el domingo pasado hablé sobre universitario joven adultos y departamentos que es el lugar del RTC todo los que están en todas las regiones los de la iglesia regional que hay que hacer hay que cada persona está derrumbado ahora mismo hay personas que por el coronavirus dicen ni siquiera iba a la iglesia ahora salió mejor no voy ahora dice están en esa batalla espiritual en ese campo ahora mismo y ahora en el campo están completamente derrumbados por este coronavirus hay que salvar a cada persona entonces es nuestro horario por este coronavirus Dios nos ha puesto ahora que esta vida de personal y Dios preparará todo para que levantamos a cada persona individual no dejen aligera a cada persona todo fue levantado por el moderador y se movía por el moderador de la iglesia regional y el año que viene tendremos el equipo de diáconas y para una región completamente elevan el se son más detallada será este equipo de diáconas para que ayuden cada cada persona comenzaremos de nuevamente eso aparte el año pasado que teníamos esto lo continuaremos ahora el otro año centrado para que para que no escapemos ni a una persona oren para esto es que la iglesia una persona lo tomes como importancia y especialmente los que tienen dificultades y ahí tenemos que poner nuestro centro de verdad vean en su lugar vacío y vayan y aprendan en su trabajo de verdad de su lugares que nadie quiere ir ve y no hables nada y hay para que Dios es bendecirte para eso y Dios levantará a cada persona que está enfermo espiritualmente que tengamos la bendición de la independencia a la espiritual no es posible con nuestra fuerza por eso con esta identidad y potestad la hoy no solamente sea una oración cualquiera sea una noche de disfrutar la identidad y potestad dentro de la salvación y aquí sentamos y aquí estamos sentados y Dios tiene una obra en todos nuestros campos conectados que sea esta noche de bendición 함께 찬성 y 기도 하는 시간 갖 겠습니다 de la de la de la 감사합니다.